아 으 으 아 노미덜 나는 말했다 나 경고했다 다 외국인이거든요 공장 없어도 되요 아 강은범입니다 사나사랑 사보타지가 지금의 현재 사보타지는 사보타지 퍼기를 안들어도 사보타지 가능해요 사보타지를 끼면 이제 내가 부순 갈고리가 30초동안 더 더 재생이 안되는거야 나 스트레칭하게 네 감사합니다 으 으으으으으으으으3 아 열쇠 직조에 든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생존자 아니 같은 생존잔데 뭐 최종언니 그냥 3천원감사합니다 이거 잘못 돌리신거 같은데 이거 저기 홀렛이 있어요 아씨 망했는데 야 저 쳐다보면 안돼 우미도 떴구요 저기있다 야 닥터다 이거 우리 살구 스트레칭 허리도 귀여워 살기 잘 형이 임마 형이 임마 허버 허버가 뭐야 임마 자 일단은 피했고 자 이 구석이 저기 여기거든 야 일어나 임마 일어나 내가 발자기를 제대로 안놀리는 그 문을 채워줘야 된다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캠니 고마요 자 주위를 잘 살펴야 돼 어디에 갈고래가 있는지 잘 보고 매운맛 보여줄 수 있어 이쪽일거야 아마 나무 갈고리가 여기있다 저기서 여기까지 못 걸게 해야되거든 좋아 된거 같은데 준비 다 된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만 더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이거 됐지 이거 됐고 까마귀야 일어나라 임마 여기까지는 못 걸거 같구요 여기까지는 못 걸거 같고 괜찮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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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준비를 완료 야 준비를 완료임 야 물었는데 미끼 야 미끼 바로 죽는다 야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제인 탓임 진지하게 제인 탓임 왜냐 내가 저쪽에 있으면 되는데 저쪽에서만 있으면은 제인이 이렇게 걸려 죽는다 아이 얄밉게 또 살아났네 또 그래서 저기서 일부러 일로 빠진거거든 아 진짜야 진짜야 진지하게 살구가 무섭다만 안했으면 됐었어 하나님 맞아줘 그렇지 그렇지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아 안오네 아 미끼 물었는데 방금 아 아이 물꺼야 이제 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여기서 아 얘가 얘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 나 혼자 해야된단 말이야 이거는 친구 좀 가줘 하필 또 여기서 잠수해가지고 아 전거 안오는데 나의 준비한 파티가 지금 나의 준비한 파티가 지금 아니 안 보니? 동부야 여기가 여지가 보이지 않니? 아 아 쫓고 있네 또 아 이번판 아쉽구만 아 딱 무대가 딱 준비됐었는데 어디 여기 하나랑 막무가내로 여기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? 하필 이거 잠식이잖아 이거 아까 딱 물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갈고리가 내가 봤을때는 걸 데가 없거든요 근데 전구가 약간 초보인거 같애 아니면 진짜 쌉꼴 수 있어 나의 그 모든 도발을 무시하는 옵세션을 무시하는 나 그냥 대놓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못 찾거나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끝까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뛰어나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보자고 노완새인거 봐서는 고수는 아닌데 자 이제 올거거든요 일로? 온다! 시작되었다 시작되었어 잡을 수 있을거 같지? 이따 미리 써 호잇 됐다 아이고 있구만 자 이렇게 노홉사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때는 불굴이 있다 이럴때를 이럴때를 대비를 해서 불굴을 썼어요 만약에 불굴을 안 쓴다면 하루종일 회복을 해야되가지고 노홉사의 위력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저는 불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벌떡 이렇게 아 이 친구 영리한 친구였어 그 전자후자 있어 아까 내가 봐라 전자후자중에서 어 쌉고수에 속합니다 최소한 고수는 알더라도 이 세팅을 경험해본적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장점 이거의 장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발전기 이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전국아 이거는 이거를 못 막아 전국아 못 막아 이거 안녕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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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라도 보시지 근처 갈고리 있을수도 있잖아 등장 hi 3 하하 하이 가 하완 아아이 오이 지금 3% 남았는데 이거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야 그럼 이걸 부수면 돼 아 폭발이 있었으면 되는데 진짜로 보안 버전 보안 보안 버전 빨리 아니 왔다 왔다 아닌가 왔다 왔다 됐다 무슨 트롤이요 이거만 믿어보라고 뭐라고 뭐라고 뭔소리여 어디서 전자하려고 아 왜곡킬 아무튼 킬러가 환생은 안했는데 대처를 굉장히 잘하네 보통 이거 당하면은 개빡쳐가지고 어쩔줄 몰라하고 아니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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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냅둬야돼 아니면은 어떻게 걸어야돼 하는데 아니 뭐 대처를 잘해 옵셋천도 딱히 신경안쓰고 들어와 들어와 야 이거 마지막 발전기인데 이거 안지킬껴? 이거 안지키면 큰일나 아이고 오셨는가 아이고 내가 보안을 했어 내가 여기 보안을 했어 데드 안 돼? 아이 썼는데 될거 같애? 다시 들어와 임마 일부러 아아 들어와 임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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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님들 님들 버전 2가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 마지막 키는구만 님들 버전 2가 있어요 말퍽 말퍽 내면 된다 아 맵오프닝도 맵도 여기 맵오프닝 쓰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 맵이랑 덕게임 맵이랑 후킨스만 안 나오면 되는데 10 18분의 3 정도거든요 걸렸거든 이거 한방 이거 외국인인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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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